암만 돈이 있어도 건강하면 필요없다. 입영식을 봐라. 돈이 없어서 주고 있는게. 이건희도 봐라. 아마 돈이 있으면 뭐하노. 돈 없어서 준게 아니고. 이건희가 나의 동갑이거든. 오늘 즐겁게 잘 먹었어요. 누구한테 감사하는거야? 아무것도 없습니다. 차태준사로 감사하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. 차태운사람도 감사하고. 오랜만에 커피 한잔 먹는다. 근데 맛이 어때요? 좋습니다. 옛날공원 분위기 메이커 꽃미남 잘 부탁합니다. 그거는 잘 몰라요. 그 다음에 월남 파월 선배 잘 부탁합니다. 우리는 지금 커피 먹고 버스 타러 갑니다. 50분 버스 탈까요? 5분 버스 타러 갑니다. 어디서 달라고요? 나 안 되네. 불켓지 뭐? 아무거나 보자. 감사합니다.